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이렇게 아프네 기도는 될까? 원래는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마 그대의 마음을 알아도 가르침 헛잡고 있는 날 모르게 하지 마 이별의 시간은 멈출 게 아니라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도 안 될 일 있어 하루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그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하나까지 그대만이 영원히 영원한 내 사랑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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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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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